xsfm입니다. p o d e r a 놀이터에서는 활동성 있게 격식 있는 자리에는 얌전하게 어디에도 어울리는 내 아이의 편안함 프라하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보내주신 이희원씨는 2013년부터 꾸준히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소개되네요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좋아요 당시 거의 모든 학교 정후문 앞에는 문방구가 있었고 그 문방구에는 100%에 가까운 확률로 종이로 된 뽑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학교 정후문 앞에는 문방구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둬야 혹은 본인이 문방구 문구점을 운영해야 알 수 있는 문제죠 요즘도 저 종이를 긁거나 찢어서 뭔가 상품을 가져가는 뽑기가 있느냐 사행성 어쩌고가 있느냐 저희 동네에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문방구에 제가 자주 가긴 합니다만 저 이 양반들 학교를 다니시면 그때 아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종이로 된 뽑기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죠? 그게 뭐냐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왜냐하면 나도 문방구가 있었겠지만 종이로 된 뽑기라는 게 뭐야? 100원 넣고 드그락드그락드그락 하는 거 말고? 아니에요 요즘은 환경부담금도 있고 우리가 녹음하는 데 쓰고 있는 아크릴 이거 비싸요 옛날에는 아크릴이 참 쌌습니다 아크릴로 통을 만들어요 사장님이 그리고 손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습니다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아크릴 박스에 그러면 안에 똑같이 생긴 종이가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그걸 뽑아요 그랬나? 찢을 수도 있고 긁을 수도 있어요 보면 꽝! 몇 등! 몇 등! 손가락을 넣는 권한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얼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물가 따라 다르죠 그냥 안녕하세요! 공짜는 아닙니다 뭐 한 50원을 이렇게 사서 뽑는 거였나 보구나 그렇죠 에듀토 할 말 있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니까 들리냐고 오지 말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뽑기는 그 뽑기가 아니고요 그래? 네 커다란 제가 지금 요파시 단톡방에 보내드렸는데 에구 이것도 인스타에 올려야겠구만 커다란 종이에 종이들이 반으로 접혀가지고 스테이플러로 꽂혀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건 우리 동네 없었어 아 이건 이건 우리 동네 없었어 아 이건 알아요 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게 난 UMC가 설명한 거 솔직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우리 동네 로컬 룰에는 그거였어요 그래요? 네 거대한 종이가 있고 거기에 종이들이 붙어있는데 이걸 띄워가지고 알아보는 거군요 이거는 마치 과외 전단지 같이 하나씩 띄는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반으로 접혀서 붙어있죠 네 이렇게 짜라락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문방구 사장님께서 직접 만든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디선가 납품이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요 그렇죠 다 프린트가 이제 만화 같은 게 프린트가 돼서 나오죠 네 빠염 좋아요 성남이 더 도움이 되네요 이번에는 네 저는 뽑기를 내가 입으셨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뽑기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내가 잘못됐어 반으로 접힌 종이가 큰 종이에 스테이플러로 하나씩 찝혀있었고 아이고 이 설명 들었으면 알았을 텐데 이거 왜 속단했나? 우리가 너무 빨리 얘기했다 50원을 내면 그 중 하나를 뜯어낼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50원? 네 그 종이 안에는 등수가 적혀있었는데 그 등수에 따라서 상품이 걸려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좋네요 저는 뽑기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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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습니다만 아 이게 또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 이 물건을 권장하기 어려운 이유죠 네 네 미래의 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용돈이 일주일에 500원으로 정해져 있었기에 함부로 뽑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이 하시는 분입니다 네 용돈이 일주일에 500원 그러게요 진짜 한나이 하나요 저랑 비슷한 연령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보다 더 모르겠습니다 지역 물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떡꼬치도 사 먹어야 했고 오락실도 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뭐 오락실 일단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일주일에 두어 번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중독이죠 100원 네 지금 정선군의 본인의 차가 가만히 서있진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주일에 어떤 인컴에 그러니까 그 수입의 20% 이상은 언제나 도박을 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와 그렇죠 예수님이 두 분인 거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지금 지금의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그런 거죠 5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은 항상 뽑기를 한다 이런 거니까요 꽤나 많이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저 문방구 사장님이 교회를 새로 주신 것 같아요 문방구 사장님이 항상 이현씨를 보고서 쟤는 좀 심하지 않나 내 의도가 이건 아닌데 돈이 한정되어 있었으니 한 번 뽑을 때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뽑았었습니다 아 이게 중독자의 멘탈이죠 돈이 한정되어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 뭔지 모를 손끝의 기운을 느끼며 한 번씩 뽑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건 꼴등 아니면 밑에서 두 번째 대부분의 확률이죠 이것이 그래도 뽑기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꾸준히 돈을 내다 버리고 있던 어느 날 그날따라 선생님에게 혼나기도 하고 숙제도 안 가져오고 아 생활이 엉망이 돼 있죠 뽑기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일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뽑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리가 있나요 지금 선생님한테 혼나고 숙제도 본인이 안 가져온 거잖아요 우울한 기분으로 교문을 나섰는데 마침 주머니에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었고 마침이라고 표현해서 이게 여기 있어라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용돈 500원의 시절에 100원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던 뽑기와 눈이 마주쳐버렸습니다 중독의 마지막 레벨이죠 의인화 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걸고 아까 저기 뭐냐 김민정 씨도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지금 이희원 씨도 눈이 마주쳤어요 뽑기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기서 뽑기 하시는 거예요? 학교 앞인데요? 네 그럼 뽑기는 대답을 무시했습니다 어 난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희원 씨는 이제 어떤 불가 뭐랄까 무력한 어떤 한 거란 뜻이죠 아 그러네요 좋은 비유입니다 홀린 듯 문방으로 간 저는 그날도 정말 손끝에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가며 뽑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꼴등 그런데 두 번째 뽑기를 이어는데 평소에 보던 글자와 다른 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려 1등이 나온 겁니다 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장장 6년에 걸쳐 뽑기를 해왔지만 잘했다 잘했다 저는 이희원 씨의 오늘의 삶이 참 궁금합니다 6년을 12조를 갖다 맞췄어요 1등을 뽑은 적은 당연히 없었을 뿐더러 1등을 뽑은 사람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그 어려운 걸 제가 뽑았습니다 저는 환호하며 반바지에 너저분한 러닝바람에 배 나오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주인 아저씨에게 1등 상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즐겨보는 고전 영화인 쿵푸허슬의 끝판왕 외모잖아요 베이징 비키니 같은 거 하고서 그걸 또 베이징 비키니라고 해요? 그렇죠 지역에서 금지령도 내렸다고 하죠 아 그래요? 네 남성 차별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아 그래? 러닝셔츠 입지 말라고 그랬대요? 아니요 그것만 입고 있지 말라 차림으로 배를 드러내지 마라 아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럼요 아 이 주인 아저씨는 그걸 베이징 비키니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네요 그렇죠 그냥 배가 나왔을 뿐이니까 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당시 이 아저씨의 눈빛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사오는 본인도 1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저 지금 대본을 한 장 넘겼는데 네 충격적이네요 빛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잠시 할 말을 잃었던 아저씨는 잠시 후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없다 저 네? 당황하며 아저씨를 올려다본 저에게 그 아저씨는 1등 상품이 지금 없으니까 대신 이거 줄게 라며 2등 상품이었나 뭐였나를 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빌 들어갔죠 참 사회정의라는 것이 어떤 십수년 전만 해도 정말 이게 삶 곳곳에서 우너지고 있었네요 제 주변에도 팔자 좋은 도박 중독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자식들이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안 친합니다만 해외에 카지노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외국인 카지노 그러면서 땄는데 되게 크게 땄는데 어디 사무실로 끌려간 얘기를 아 진짜? 정말 그런 데가 있나봐요 대충 쇼붙여서 돌려보내는 백만 달러는 못 준다 아이들의 세계는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저만의 어떤 고지식함이려나요 이때라 하더라도 영역은 좀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세계는 적어도 줄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50원 받고 근데 여지 없군요 그냥 어른들의 세계의 미니어처였을 뿐이었군요 제가 믿는 경전이자 잠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1등 상품은 대형 장난감으로 기억하고 2등 상품은 과자 세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언제 들어오는데요 하고 제가 되묻자 사장 다음 주는 돼야 올 거야 생각보다 금방 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변명을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뭔가 근데 어쨌든 1등 상품 누가 지금 자기 자식을 줬건 아니면 뭐 받고 팔았던 이런 거라고 해도 받고 팔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옛날 시절은 지금 시절하고 이게 돈과 물건의 가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예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변명을 여지를 굉장히 많이 헐렁하게 합니다 다음 주면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요 라고 하더군요 아저씨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못 참고 2등 상품을 받아가리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지요 자 이희원 씨는 당시에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당시에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안 받아갈 줄 알았나 보죠 하지만 저는 그럼 다음 주에 1등 상품을 받아가겠다며 맞섰고 아저씨는 계속 그냥 2등 상품을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 대체합니다 네 대략 30여 분 그 앞에서 실갱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30분 우와 배나하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아저씨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30분 동안 할 수 있었던 어떤 논쟁은 달라 없다 없다 다음 주에 와라 다음 주에 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오겠다고 한 건데 아니다 지금 가져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역으로 갈려는 애를 붙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그렇죠 이상한 모양새 됐어요 멀리서 보기에는 가지 말고 이거 받아가라 멀리서 보기에는 아저씨가 참 착하네 어떻게 저렇게 갈려는 애를 계속 상품을 줘 아니다 안 받겠다 청백리처럼 넣어도 아저씨 괜찮아요 넣어도 묘한 상황입니다 손님은 있는데 제가 앞에서 계속 칭얼대니 아저씨도 짜증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참다 참다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진 저는 더러워서 내가 안 가진다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아 역시 이것도 똑같은 어른의 세계 미니어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에게 배운 이상한 클리셰를 시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현씨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줘도 안되지만 과거의 아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때 들을 것도 아니고 평행우주에서 정말 한심한 대응이었다 여러모로 6년째 도박 중독에다가 도박을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잖아요 도박에 최선을 다하는 데부터 일단은 사실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멘트입니다 어른들이 잘못 전수한 거죠 더러워도 본인이 가지셔야 했고요 그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알아서 아실 일이었는데 라고 소리치고는 서러움에 울면서 집을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가게에서 뛰어서 쫓아오더니 제 멱살을 붙잡고 뭐라 뭐라 욕을 했습니다 아예 멱살까지 붙잡았습니다 지금 야만의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지나가던 호랑이가 그러지 말라면 거의 이런 수준으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줄 테니 담배를 비벼 끄고는 분연히 일어서서 담배를 혀에 비벼 끄고는 내가 참다 참다 내가 보다 보다 화가 난 호랑이는 헤어볼을 뱉으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가래를 뱉는 줄 알았더니 큰 헤어볼을 헤어볼을 처음 본 저는 악마다 악마가 나 닿았다 이러면서 아니 사기에다가 사실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사기에다가 폭행에다가 지금 엄청난 지금 잘못을 야만과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고는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야만의 시대가 맞습니다 솔직히 너무 서럽고 무서워서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무섭죠 아닌데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기억이 없겠습니까 버르장머리어가 없네 어쩌네 그랬겠지요 여튼 너무 속이 상했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런 일이 있다고 부모님이 쫓아오던 시절도 아니긴 했지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거는 충분히 부모님이 쫓아와도 될 문제인데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고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말을 했느냐에 갑자기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핵심을 벗어난 얘기지만 사실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폭력을 당한 건데요 아이들이 부모는 사실은 보호했어야 하는데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요즘 가차 관련하여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 보다가 이건 가차가 뭐죠 그 최근에 국내 국산 온라인 게임들이 최근에 국산 온라인 게임들이 컴플리트 가차라고 해서 설명하면 아주 긴데 네 죄송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공개를 하지 않았나요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게임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일도 있고 그렇죠 그게 가차라는 단어를 제가 몰랐었네요 아무튼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확률 공개가 정말 이제서야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 이 당시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기였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 유추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런 확률형 아이템을 뽑는 재미에 지금도 MMORPG를 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죠 이희원 씨는 그러네요 아 이희원 씨요 많은 어린이들이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 말고 이희원 씨만 네 가차 관련하여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 보다가 또 어렸을 때 좋게 된 일이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그럼 안녕하시고 유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의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유 진짜 억울하고 진짜 법적으로 해결됐어야 될 문제를 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참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방구라는 게 바로 학교 앞에 있는 거예요 폭력을 당한 장소가 바로 학교 앞에 있고 매일매일 물론 6학년였을까 곧 졸업을 했겠지만 그래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이유였네요 매우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의 교훈은 이 사설 도박장에 함부로 가지 말자뿐만은 아닙니다 네 교훈이 있다면 더러워서 내가 안 가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기보다는 역시 왜요 해가 질 때까지 왜 다음 주에 오는데요 왜요를 하는 게 어땠겠느냐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면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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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